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사반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 뜻이 평범한 사람의 반전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화시키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큐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시 하나 시작하고 싶은 것은 오디오 성경을 녹음하는 겁니다 오디오 성경 사실 잘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성우분들이 특히나 잘하시고 요즘에 오디오 드라마 오디오 이렇게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매일매일 성경을 여러 번 꾸준히 읽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선 중에 하나가 아빠의 오디오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써서 물려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목소리로 녹음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분들 그런 거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평범한 분들도 같이 오디오 성경 만들어서 올려서 같이 들어주고 그 속에서 이분들이 또 은혜 받은 그 느낌들을 공유하는 거 하나의 말씀을 공유하는 거 너무나 좋은 또 시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잘 안 읽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성경 읽기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도 안 놔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녹음한 것을 그냥 검정색 화면이랑 다른 바탕 화면에다가 말씀을 올려도 되고 자막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음성만 들어가게 해서 올려도 되겠더라고요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야 되나 마나 고민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 그대로 이용해서 녹음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말씀들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디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잠을 잘 때나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을 직접 들고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2배속으로 해가지고 막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내서 열심히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어 보러 가겠습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 그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함께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정말 저런 사람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힘을 받으시고 용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10편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 2 2 3 3 5